오늘 전해드린 사례들도 그렇고 이번 달 들어 지역사회 발생의 97%가 수도권입니다. 보건당국은 수도권에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강한 경고를 내놨는데요. 조심해야겠죠. 오늘부터는 노래방 같은 고위험시설에 드나들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도 의무화됩니다. 김형래 기자입니다.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된 뒤 감염자가 10명 넘게 나온 집단 감염 사례는 모두 10건입니다. 이태원 클럽, 쿠팡 물류센터, 수도권 개척교회, 관악 리치웨이, 양천 탁구장 관련 등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. 이달 들어선 신규 지역사회 발생 환자의 무려 97%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.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. 정부는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상권 청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또 방역 지침을 어긴 업소는 엄정히 사법 처리하고 포교시설, 한바식당,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예방적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 오늘부터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시설 등 8대 고위험시설 8만여 곳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. 정부는 전자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될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영업금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. SBS 김형래입니다. SBS 김형래입니다.